자 이제 메인캐 진행하러 갈건데 메인캐고 나발이고 겁나 많네 이거 카페에 요것만 어라? 어디에 떠있는거야 이거? 카페에 물음표 떠있는데 고치고 싶은 버릇 누가 고치고 싶은데 뭘 고치고 싶은데 뭔데? 혹시 퀘스트에 있니? 고치고 싶은 버릇 없는데요? 아 여깄다 아 너야? 아니 니가 왜 퀘스트가 새로 나와? 얘는 뭐지? 왜 새로 나왔지? 숨덕해 숨덕 이런 애가 이제 흑화하면 포이즈나이브 되는거 아니야? 그 배트맨에 나오는데 흠 평판이 올랐어요 그새 올랐어 설마 내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니 조금은 들떠도 괜찮겠지? 학원에 아이돌로 부상된 상태 학생들의 어려운 의뢰를 요청하게 되고 모든 상점에서의 상품가격이 더욱 저렴해진다 학생들이 뭐 좋은거 줬어? 좋은게 줬어? 어 그런거 없어 자 메인퀘 진행하러 가자 자 메인퀘 진행하러 가자 여기에 있어 아마 아 중앙구에 있었나? 근데 클리포드가 또 길을 막네요 아 중앙구에 있었나? 타오... 또 다른 책을 읽어볼까?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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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도 관심이 없었지? 이건... 이 근처에 있는 文명에 있는 책을 읽어버린다 그 책을 읽어버려야 해 그리니의 정국보다 우리 모 모트 모트는 또 겨우 %2.1 지이 총괄하여 1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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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7 7 9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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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7 7 9 6 6 7 9 7 9 10 11 11 11 12 12 13 12 12 12 13 13 14 13 13 14 1 아니구나? 진짜 그림 맞아? 이러고 끝날거 아냐 클리포드가 아니라 타워였네 범인이 몰라 일단 난 메인캐라고 할거야 이제 좀 해야지 진도 빼야죠 오늘도 오늘도 라이저! 안녕하세요 둘이처럼 왜이래? 클라우디아와 만나서 3년 전의 얘기 아 이러다가 렌트 얘기가 나오구나 그 때 트레일러인가 뭔가 해서 보니까 완전 고독한 검사 됐던데 애가 성격이 완전 바뀌었던데 왜그렇게 됐을까 왜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 않으면 ㄹㄹㄹㄹㄱㄹㄹㄹㄱㄹㄹㄹㄹㄹㄹㄲ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ㅹㄹㄹㄹㅹㄹㄹ 얘네는 방방 뜨는데 렌트 반응은 다를거 아냐 오스 뭐지? 라이자희도 여기에서 왔어 진짜 시니컬해졌어 이거 아.. 아.. 그.. 너는 어떻게 했지? 나쁘지만.. 내 말은 잊어버려 아.. 그 사이렌트 아니.. 무슨 세상.. 불행은 지가 다 짊어진 것처럼 쿵겐톤에서 볼 수 없는 일석이 이 온도가 이 온도의 근처에 있는 거야 응.. 이 동네시아의 동네시아 이 동네시아의 동네시아 봐서 알고 계시네 에? 동네시아의 동네시아? 응.. 이 동네시아의 동네시아의 동네시아 이 동네시아의 동네시아의 동네시아 이거 없나.. 이 동네시아의 동네시아 그래서 그런가? 이런 쪽에서 그냥 이 지역에서 이런 쪽에 있는 곳에서 공간이 공간이 있는 곳 많다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가자 렛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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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직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아, 렌토! 대체 왜 저래? 무슨 컨셉이야? 렌토는 처음 봤는데... 하지만... 아니, 집히는 게 없어. 저 아이는 전혀 모르겠네? 광산에 가보자 그니까 왜냐면 저런 급격한 심경의 변화 같은 거는 뭐랄까 전장에서 부모님이 같이 싸우다가 돌아가셨거나 그런건데 일단 첫째로 쟤네 부모님, 쟤네 아빠가 같이 전장에 나갈 일이 없어 완전 술주정병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쟤네 애초에 아빠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니까 아빠가 죽었다고, 자기 지키다 죽었다고 해도 막 저렇게 될 애가 아냐 아, 이거야 전장에서 전장에서 싸우다가 친구가 죽었나? 근데 그렇다고 옛날 친구들 만났는데 저렇게 대한다고 너무 무리수 아니야? 저거 라이자는 형은 형은 저는 형은 랜트의 매력이 완전히 제로가 됐는데 랜트의 매력이 완전히 제로가 됐는데 랜트의 매력이 완전 비트 랜트의 매력이 완전히 제로가 됐는데 참고로서.. 여기 어디지? 여기도 가면 어디야? 시작의 수 됐어 그만 가지마 어?! 그때 그 신입이네? 아, 메인 케익 아니었어 여기? 식품 5개 이상 장난 똥들이나 크흐으으! 무지기 라인의 복구는 무시 수단과 못 해 어디까지 들어간다? 잠깐만요 다시 가도록 가보자 뒤로 일단 내비게이션 뜨는데로 갈게요 나 메인 퀘 진행 좀 하자 나 메인 퀘 진행 좀 해봅시다 나 메인 퀘 진행 좀 해봅시다 나 메인 퀘 진행 좀 해봅시다 자, 왜이래, 휘이? 오늘, 내 친구가 될지 모르겠는가? 아, 의지 소통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자,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으면 좋겠군요. 그러나, 그리퍼드는 언젠가 그리퍼를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휘 동료로 만들어서 뭐할라그러냐 너는 그치 아니 이 쓸데없는 환수 이거 동료로 만들면 뭐 좋은적이라도 있나? 우리야 메인스토리 진행이 필요하니까 데리고다니는거고 일단 아래로 아 감자 되게 좋다 고맙고 왜 공업그룹아? 유적가는거 아니었어? 저앞에도 쾌가있네? 여기 누군데? 이 아줌마한테 뭐 갖다주기 있었나요? 우리? 기억이 안나는데? 아 서머스텐 초코 만들어주기 아 제가 지금 좀 딸려요 그게 아줌마 아 아 마을 남쪽은 아예 가본적이 없구나 아 새로 뚫리는 곳이네 남들로 앞에서 가면 잘 돌아가보죠 이렇게 보이네요 가도 안ля지 않아서 이게 불가능하지만 가도 안 Petersburg 도니깎아 이번에 더 도리로 가도 안 보게 됐어요 여기가 가득한 것 같다. 여기가 가득한 것 같다. 여기가 가득한 것 같다. 이거 움직일 수 있다. 너희가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곳에 있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역시 금수저패스는 좀 뭔가 다르긴 다른데? 아니 그런게 어딨어 그래서 문을 못연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 물론 해결이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말이 안되잖아 아니 녹슬어서 문이 안열리는 정도면 참나 할 말이 없네 뭐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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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직은 확신이 없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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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장소의 특허사사사... 그 그 뭐지? 그 그 뭐지? 그 안경대 전소리를 생각하고 같은 경우가 보고있을 겁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네요. 사실 내 거짓지... クリフォードさんは伝承の途中だけ知ってたっていう奇妙なことになってたんじゃないか なるほど 全部別々の話だって考えたら奇妙じゃなくなるよね そうなんだ でもそうなるとまた一つ謎が生まれるんだよ どうしてそんな別々の話を一つにまとめようなんて考えたんだろうってさ 理由もなくそんなことはしないよね うん でもそうする理由が全くわからない そうだなぁ 実は何か関係があるとか 別々の話に見えて実はどれも根っこの部分でつながってて一つにまとめられるものだったなんてさ うん そうなのかなぁ だとしたら一体どんなつながりがあるのか うん さっぱりわからない もっといろいろ調べる必要がありそうだなぁ 結婚することは本当に新鮮な接近みたいだ うん うん 俺は全ての意思だ でもそういうのかなぁ これは一 밑에 있잖아 아까는 보석이 없어 아아아아아 펄 크리스털 잠깐만 저거 내가 만들 수 있잖아 아니 어딘가 있어 이거 제조 제조법 있어 여깄다 파속성 부여 이거 하면 된다 그치 아 날라가네 아씨 풍속 약재료 아 이게 날라가버리네 아 이게 날라가버리네 저게 풍이인가 풍이라 에미랄드풀 결처 전 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정천불명의 원사 저건 없어 난 이거 하나 먹겠다 색 약재료도 넣을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좋다 부여해주고 품속성 부여 품속성 부여주면 아깝다 나 bị 나 나 나 품질 상승 얼마 안 올라가는데? 보급품 아 빨간색깔 못 가는 거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펄크리스탈이 방금 전에 뭐에서 파생된 거였죠? 기억이 안 나네 이 근처인데 아 연마제 연마제는 근데 보석으로 안 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필요한 게 보석인 거지 아 너무 애매하네 넣어서 대충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그게 문제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만들자 글로리어 소울 이거 어차피 퀘스트형이거든 좋은 걸 넣을 필요가 없어 아닌데? 뭔가 캐스트 외에도 또 쓰나본데? 제작 캐스트 두 개니까 만들어 놓죠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아 대충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enough for me He's supposed to be Omar Now I'm going to get through the Red Now I'm going to go That's how he's going Go ahead Go ahead I'm gonna go overall 아, 갈아입혔어요. 주기적으로 갈아입힙니다. 요거 들고 가면 됐나 이거지? 바로 가보자. 시간 아까. 공업구지 아, 왜 여기선 환수 못 부르는데? 아 그 마을에서도 좀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환수는 안 물어요. 어? 우리 키라라는 물지 않아요, 사람을. 골든 리트리버보다 더 순한 애인데. 아쉽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네. 우와, 뭐야 이거? 아, 내가 이런데 안 왔구나. 하긴 놀 이유가 없었지. 퀘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퀘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퀘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퀘스트가 있는 거는 이리와. 찌개 calls. 가자 남쪽으로 가보자 여기다 쓰는 거였어 왜 앉아나 했다 どうかな 아니 WD-40이라서 좀 들고 다니세요 문지기 아저씨 옛날에 유먹을 보니까 그런거 있더만 공돌이의 필수품이라고 움직여야 하는가? 노 그런데 움직이는가? 예스 덕테이프 움직여야 하는가? 노 아 아니지 움직이는가? 예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다 WD-40 얘 이제 합류할 때 안됐어? 더 심쾌? 이야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둔다이 그러니까 사... 불안은 안쳤어 음... 이제 나오네 이 아이가 아 그냥 오렌족이었지 얘네 성은 누구야? 검색해봐야지 후지 유키오 어... 애니메이션에서 암아기 브릴리언트 파크의 랍티파 플렌저라는걸 하셨는데 제가 그 애니를 안봤고요 그러니까 굵게 볼지체 있는게 주연급인거잖아 그지?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크리스탈의 토모의 호타로 세일러 세턴 하지만 저는 옛날 세일러문 밖에 몰라요 어... 내가 아는 애니메이션은... 아 내가 본 애니메이션은 없다 하나도 없다 케모노 프렌즈 2에서 알파카 수리 케모노 프렌즈 자체를 안봤어요 호타로? 호타로를 좋아한다고? 호타로 예쁘네 음... 게임에서는 케모노 프렌즈의 1편의 페넥 근데 제가 케모 프렌즈 자체를 안봤어요 얘 흑단발 맞아요 슈로대 X알파? X오메가인가 이게? 뭐야 이게? 응 모바일 꺼지고 그랑블루 판타지의 바니걸과 하제리라 그랑블루 판타지를 안했어요 소녀전선의 K2 아 K2! 그건 알지 근데 목소리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오케이 제가 아는 배역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배역이 없어요 K2는 아는데 근데 기억이 안나 그 목소리가 한국인이라고? 얘 박로미 같은 분입니다 오케이 박로미씨 그분과 비슷한 거네요 오케이 한국인이니까 오렌즙 치고 나쁜 애 없어 오렌즙 치고 나쁜 애 없어 오렌즙 치고 나쁜 애 없어 야 사실상 멸망한 종족인데 두 명이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어? 걔네는 다섯 명 살아남은 거 아니야? 두 명이면 많이 알지 응? 응 근데... 그렇게 나쁜 애가 없었을까? 그렇게 나쁜 애가 없었을까? 아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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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귀여워 근데 너 목이 좀 짧은 것 같다 되게 신경쓰이네 목이 나무정력 아 그래서 그런가 카라 좀 줘봅시다 세리가 통상공격이나 오더스킬을 사용하면 나무정령이라는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정령이 부여되어 있을때 스킬을 사용하면 발동한 스킬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강화도는 나무정령의 레벨에 따라 변하고 나무정령의 레벨이 높을수록 스킬이 강력해집니다 스킬체인이 종료 후 나무정령은 사라지지만 재차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타로 디버프 묻혀서 스킬로 뻥 터뜨린다는거 아냐 그치? 네 오오오오 야 꺼져 꺼져 남캐 아웃 바로가 집에가 어차피 아이템을 쓸거면 라이저 주는게 낫겠지? 가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집에가서 인벤토리 비우고 에이씨 에이씨 줄거리 진짜 끝이 안나 끝이 누군데 이번엔 또 어이 라이저 너 왜 왔어 인마 뭐 어 어 어 어 어떻게 해버렸는지 어떻게 해버렸는지 어떻게 해버렸지 욕심 없지만 학생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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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마치의 학생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그... 그... 이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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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뭐랄까... 행적을 보면 약간 라이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뭐야, 이거? 크... 약간 줄타기 친구 느낌인 건가? 계기만 생기면 이제 연인되는 거야, 둘이? 그래, 꽁냥될 거면 본격적으로 꽁냥돼, 차라리 그게 보는 맛이 있지 아... 미... 미.. 믿.. 믿.. 아... 라이자를 시킴하는 교실이 있고 충분히 잊지 아래, 이름이 보스여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그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네 아 너무 클라스가 다르잖아요 어디다가 빅보스를 비벼 아니지 빅보스한테 뭘 비벼 아 너무하네 진짜 그건 아니지 그건 선 넘었지 출발하기 전에 뿌리 한번 또 보내고 잘했어 아 개노장 진심 좀 심하다 심하다 한조다 거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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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넣지마 이런거 넣어 차라리 자 그럼 한숨 자고 아침에 출발하자 요시休んじゃお 감사합니다.